안녕하세요 예쁜남지입니다. 오늘의 메뉴은 구구 아이스크림 준비했어요. 누떼라 발라서 먹을게요. 원래 우즈베크에서는 제가 하루에 1kg 정도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우즈베크에서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크에 찍어서 쥬거래떡.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해요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매운소스 룩텔라 룩텔라 발라서 먹으니까 훨씬 나아요 진짜 맛있어요 룩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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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먹으러 왔어요 아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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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odge 그 ¿ 이 냄새가order 좋아요 예 Алекс 조금 이ffen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슬슬 애호박 입안에 먹으면 더 맛있어보는 것 같아요!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하는거 너무 맛있어서 입안에 먹어야지 너무 맛있었어요! 이쁜점에 먹으면 더 맛있다! 입안에 먹으면 더 맛있다!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매콤한 식감 오징어 바삭바삭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은거 2박스 구구 먹었는데 1박스에 460g 이래요 그래서 1박스에 1000갈로리가 된대요 지금 그러면 2000갈로리 넘어서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